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14강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크교 지금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를 하는데 인도에는 현재 힌두교 이슬람교 시크교 불교 자이나교 이런 종교들이 있는데 시크교는 어떤 종교인가 시크교는 이슬람교 영향으로 힌두교를 개혁하여 만든 종교다 그러니까 시크교라는 것은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짬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보면 이렇게 뭐 터번을 쓰고 다니죠 왜 다시 시크교도죠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평생 안에 보이게 상투 틀고 위에 이렇게 터번을 쓰고 다니거든요 인도는 종교천국입니다 인도에 잠깐 있는 동안에도 힌두교 이슬람교 시크교를 접하게 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머리에 터번을 쓰고 다니는 인도인들을 종종 보게 되고 홍콩이나 동남아시아에서도 쉽게 목격이 됩니다 영국에도 시크교들이 많은데 그것은 인도 판잡에서 영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 인도인 시크교도들입니다 시크교는 15세기에 판잡에서 생겨난 인도산 종교입니다 대민한 것은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혼합에서 생긴 종교입니다 구루, 나락은 구루라는 것은 스승, 도인을 얘기하거든요 본래 하층 카스트 출신은 힌두교도였지만 카스트 제도를 반대했습니다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사성계급 제도가 있고 세부나마 한 3천가지가 됩니다 헌법상 그건 다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해요 하지만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카스트가 존재합니다 그는 처음엔 이슬람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무슬림이 된다는 것은 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슬람의 좋은 점을 가미하여 힌두교의 개혁 종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일종의 힌두 개혁파였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시크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를 배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슬람의 좋은 장점을 말하자면 벤치마킹 해가지고 시크교라는 어떻게 보면 힌두교의 개혁종판대 하나의 시크교라는 독립된 종교로 발전한 거죠 그래서 그 창시자 난학은 1469년 반자부 지방 라호르 근교에서 태어났습니다 옛날에 여기가 다 불교가 전성일을 이뤘던 곳이에요 지금은 이제 파키스탄 지역입니다 그가 하층 카스트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는 차별적인 카스트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는 단호하게 힌두교의 카스테를 반대하고 부정했습니다 또한 힌두교의 신을 인정하지 않았고 신관이 유연했습니다 신을 보는 관점이 유연했다는 말이죠 그가 보기에 어떤 종교에서는 유일신을 강히 주장하지만 그의 신관은 좀 달랐습니다 신은 모두 동일하다는 신학을 주장했고 범신론, 범신론, 다신론 그 이제 계급과 종족의 차별을 부정했습니다 신은 동일한 것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이론을 폈죠 또 죄를 지으면 그 후에 후세에 응보를 받는다는 인과응보 업과 윤회의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업이랑 이제 까르마하고 윤회 삼사랑 또 우상숭배와 과행을 반대하고 묵상으로 신을 섬길 것을 역설했습니다 시크라는 용어는 선스크립트로 교육 또는 학습이란 뜻의 시세야에서 전례됐다는 설과 가르침이라는 식사에서 유래했다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 가르친다 이런 그러나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 안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뿐인 신의 메시지 모든 인류의 평등함과 하나됨 신의 창조물과 영원한 진리를 전파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인도 밖으로 진리투어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구르나낙은 신을 보려면 마음속의 눈, 마음속의 눈과 가슴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크교 신도는 거의 인도 빤잣지방에 집중되어 있고 인도 전역에도 소수이지만 분포해 있습니다 인도와 전세계 포함해서 약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전인도의 총리, 만모한 싱도 시크교도입니다 대부분의 시크교도는 남자의 경우 상투를 들고 터번을 두릅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황금사원, 황금사원 여기는 이제 나낙, 구르나낙이고 시크교 개조 나낙은 파키스탄 라우르 근처에서 출생을 했고 하급 카스트 출신이었습니다 30세경에 신의 개시를 받아 전도생활에 들어가서 널리 인도 각지를 순회하면서 힌두, 이슬람 설교자들과 종교 문답을 버리고 또 메카를 순례하고 이슬람 성지 메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만년에는 과양에 정조하여 호교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구르나낙은 사우디아랍의 메카, 이탈리아의 로마, 수리랑카 그리고 티베트를 여행하면서 반드차코 이 말은 무슨 말이지만 남들과 나누고 또 공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 뭐 그런 뜻이 되겠고 키라카로, 돈을 정직하게 착취하거나 거짓 없이 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남자프나 성스러운 이름을 외치면서 신을 언제나 기억하는 것 신을 향한 끊임없는 헌신 등의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의 번잡한 카스트, 미신, 종교의식을 배경하고 인간의 절대평등을 주장했기 때문에 신도 중에는 하급 카스트 출신이 많았고 또 개창자의 지인은 구루, 구루라는 건 스승이라는 뜻이거든 칭호를 갖고 이제 후계자의 개성이 되었습니다 시크교가 지금은 하나의 독립된 종교가 되었지만 초창기에는 힌두교 내에 하나의 개혁운동으로 시작이 됐고 시크교는 자이나교와 불교와 달리 이슬람의 중요한 요소를 힌두교에 조화시킨 일종의 힌두 이슬람의 종합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힌두교하고는 달리 신분제도를 없애고 또 카스트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고기를 다 먹고 운동을 장려한다든지 기존의 힌두교와 이슬람을 섞으면서 꽤 다른 모습의 종교로 변형을 시켰습니다 이슬람과 힌두교의 양쪽 모두의 몇 안 되는 공통점이었던 여성차별을 철폐했습니다 그래서 시크교도들로 하여금 지창금 문제로 아내를 학대하는 일을 금기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여자들이 결혼할 때 지창금을 가지고 합니다 돈을 그 사람의 신분이랄지 그 사람의 부의 수전에 따라서 지창금을 가져가는데 남자가 말하자면 신랑감이 직업이 좋고 가문이 좋다고 하면 거기에 상대되는 또 가문과 거기에 따른 지창금을 가지고 가거든요 아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5대 구루는 이슬람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크교는 그런 것을 안 한다 이거지 지창금 같은 거 시크교 경전은 제5대 구루인 아르잔 대부가 선대 구루두르 가르침을 집대성에서 만들었습니다 신의 영광을 노래하는 장가를 모아서 편찬했습니다 제6대 구루 무렵부터 무굴 제국의 지배에 대한 저항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무갈 제국이 있죠 무굴 제국 인도 무갈 제국 이제 무갈은 그 그 몽골 말하자면 진기스칸 후예와 또 페르시아 여성이 이렇게 결합된 거죠 교단은 민족주의자, 불평분자, 비적들을 흡수하여 군사적 집단의 양상을 띠고 항시 무굴 황제와 충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항했다는 얘기죠 시크교는 6대 구루는 해교도들과도 친하게 지냈으며 해교사원도 지어줄 정도였습니다 이슬람교에서, 이슬람교가 이제 해교이잖아요 거기서 좋은 점을 따왔기 때문에 친 이슬람 성향을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힌두교의 개혁운동이 지금 개혁 개혁파지만 결국은 이제 저기 뭡니까 이슬람의 좋은 점도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하나의 독립된 종교단체가 됐습니다마는 힌두를 배경으로 해서 이슬람의 장점을 받아들여가지고 만든 종교가 바로 시크교다 9대 구루는 목숨을 마치 힌두교를 크게 아 목숨을 바쳐 힌두교를 크게 구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초기의 평화로운 자세를 잃고 점차 이제 전투적 색채를 짓게 뛰어 이슬람교는 좀 멀어지게 됐고 18세기 중엽에는 불법단체로 몰려 소멸의 위기까지 처했으나 곧 세력을 회복하고 란지트싱을 수장으로 받들여 교단의 재통일에 성공을 했다는 좀 우여격절이 있었다는 얘기고 1799년 마하라자 란지트싱은 인도 반자부 안에 시크교 연합을 결성했고 반자부 지방을 근거에 농촌지역에 반자부지역에 아주 풍부한 서유럽식 군대를 편성하여 영국 세력과 항쟁하였고 1845년 시크전쟁이 발발하기도 하였으나 1849년 영국 지배에 골복하였습니다 세계대전에 참전한 시크교인들은 예부터 지금까지 대전의 사자들로 일컬어집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 동안 1차 대전 2차 대전 동안 8만명의 시크교 군인들이 전사했고 8만명이 죽었어요 10만명이 부상당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인도의 군인들 가운데는 터번을 쓴 시크교도가 많고 고급 장교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시크교 출신 군인들이 많아요 고급 장교들이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경험했고 참전 경험이 있고 또 많이 죽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노하우가 있고 지금도 인도의 군인들 가운데는 시크교 고급 장교들이 많습니다 봄이 이렇게 군사 군복을 입고도 위에는 이렇게 항상 터번을 쓰고 다니죠 마하라자 란지트 싱은 인도 시크교도 왕국의 장시자입니다 반자부에 출생했으며 반자부 지망에 할거하던 시크교도의 세력을 귀합하여 19세기 초에 시크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의 반자부 정복은 영국의 요구와 충돌하였으나 세 차례의 마라타 전쟁에도 영국에 굴박하지 않은 유일한 왕국으로서 독립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브리티시 인디아 시대에도 시크 왕국이 존재했다는 얘기고 1849년 그가 죽은 후 여러 세력으로 분열되기 시작하여 1840년대 시크 전쟁에서 두 차례 결제 패배함으로써 멸망하고 대형 제국 브리티시 인디아로 들어간거죠 여기 이제 황금사원 황금사원이 지금 보이는게 시크교가 인도에선 소수 종교지만 자인하교 못지않은 부위충 종교로 명성이 높습니다 신도들이 부자가 많다는 얘기죠 또한 인도군 인도 군대 군 상충분을 어느정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이제 눈여겨볼 일이고 시크교 교리 자체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번자부주에서 농업 관련으로 부를 얻은 시크교도들도 많고 또 다른 나라로 가서 사업에 뛰어들거나 군대로 가서 특수부대로 근무하는 경우도 이제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니죠 그리고 인도에서 추진한 녹색혁명 덕택에 얻은 부를 바탕으로 녹색혁명이라는 것은 농업혁명 굽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 인도에 갔을 때 45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완전히 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가보면 먹는 게 풍부합니다 굽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를 바탕으로 미국 등 서한국가로 떠난 이민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시크교도이기도 합니다 해외 이민 간 사람들은 시크교도들이 많이 갔다 이런 얘기고 황금 사원에 누구라도 먹을 것과 잠자리를 내주는 기금은 바로 부위한 시크교도들의 헌금에서 나옵니다 여기 가면 황금 사원에 가면 없는 사람들 노숙자들 다 거기서 돌보거든요 그건 이제 부자실 그 교회에 부자들이 황금 보네이션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고 시는 하나 다른 지금 우리 다나TV도 이게 다 이제 이렇게 그 보시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에요 보시에 다나라는 말 자체가 불교의 보시란 뜻인데 지금 운영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좀 보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죠 이것도 다 포교 전법이니까 신은 하나다라는 개념은 시크교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서 와해구르라는 신을 믿습니다 와해구르 이웃한 이슬람교와 힌두교 등의 개념들을 관용있게 포용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신교입니다 시크교의 3가지 원칭은 남자포 신을 섬기는 노래를 하고 신의 이름으로 명상을 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키라카로 신이 주신 각자의 능력과 재능을 이용해 열심히 이르라 또 반듯 찾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남들에게 베풀어라 입니다 또 다섯 가지를 경계하는데 시크교도들은 다섯 가지 도둑이라고 표현하는데 일종의 오개지 오개 인간을 나애하게 만드는 다섯 가지 도둑은 정욕 그 다음에 화내는 거 또 탐욕 집착 이제 오만 이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시크교도들은 그리고 이제 먹샤 먹샤랑은 해탈이거든요 해탈에 이르는 오가지 덕목은 진리를 탐구하고 항상 만족하는 마음을 갖고 또 연민의 정 그리고 겸손 이제 사랑의 실천이라는 이런 종교적 덕목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크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크교가 이제 우리의 불교와 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뭐 이상해 볼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가 다섯 가지를 경계하고 또 다섯 가지 덕목을 실천하는 그런 종교거든요 시크교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힌두교의 개혁운동 파였지만은 이슬람교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나중에는 시크교라는 시크교라는 독립된 종교단체로 이렇게 발전하게 됐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전세계 한 3천만 명이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14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